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얼굴 노화의 비밀 노골 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눈성형수술을 하고 이마고상술을 하고 안면고상술을 해서 주름이 하나도 없이 빤빤한 얼굴인데 어딘가 늙어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얼굴 노화에서 간과하고 있던 노골 즉 얼굴에서 얼굴 뼈가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례로 이 여성분을 올려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에서 뼈의 음영이 보이는 것이 얼굴 노화의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눈 주위의 노골 즉 이 노란 동그라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 아래쪽에 사실 인중과 입술의 노화가 제일 심하다 라고 자막을 달았더랬습니다 지난 노골 동영상에서도 뉴욕 맨하탄의 성형외과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시드니 콜맨의 이 아름다운 그림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또다시 이 시드니 콜맨의 선생님 책에 나오는 사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눈 주위의 동그라미인 이 노골이 보이는 것과 더불어 입 주위의 팔자주름이나 인중, 입술의 변화가 이 눈 주위 못지않게 심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얼굴 팔자주름을 팔자주름 필러나 귀족수술, 노블케 수술 등으로 팔자주름을 이렇게 피게 되면 뭐 주름이 없어지니까 젊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왼쪽에 팔자주름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판판하게 핀다고 해서 뭐 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팔자주름을 없애는 수술이나 필러로 얻게 되는 좋은 점과 잃게 되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면 얻게 되는 부분은 꺼지고 굴곡진 부분을 융기시켜 편다는 것인데 이 꺼진 팔자주름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융기되게 되면 이 파란색 방향으로 콧볼이 퍼지고 이렇게 되면서 인중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팔자주름 필러나 팔자주름 수술로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 얼굴 로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얼굴 비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70대 리즈 테일러를 보시겠는데요 저의 10대 청소년기 때의 우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성형의학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도 한데요 눈은 도리어 70대에서 더 큰 것 같고요 여기 20대의 사진에서도 팔자주름이 보이고 70대의 얼굴에서도 팔자주름이 보입니다 이를 비율로 분석해 보면 빨간색부터 노란색까지의 인중 길이 대 파란색부터 노란색까지의 아래턱 길이 비율이 젊을 때는 1대 2인 미인의 황금 비율에 부합합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면서 이 비율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쁜 얼굴 3대 살집이라고 제가 전에도 동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이 콧볼의 볼륨도 70대 때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팔자주름 필러라든가 팔자주름 수술로 인중이 길어져서 하관의 비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비율도 길어지고 처지게 되는데요 이 중안부가 길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얼굴은 멀리서 딱 봐도 처녀인지 노인인지 뭐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율이기도 한데요 팔자주름 수술로 약이 되는 파란색의 인중이 늘어짐으로 인해 전체적인 중안부 길이인 빨간색의 길이로 그런 젊고 노인의 이런 차이점을 알게 되는 그런 노화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여성들도 팔자주름이나 팔자 꺼짐이 있긴 합니다만 인중이 짧고 하안면부의 비율이 예쁘고요 특히나 빨간색 화살표의 중안부 길이가 짧아서 아주 젊고 매력적인 비율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중안부대 함부의 비율이 1대 1대 0.8이 보통 우리가 황금비율 연예인비율이라고 이렇게 많이 광고 선전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이 여성분은 1대 1대 1.1로 도리어 하안비율이 더 큰 얼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이러한 연예인비율 1대 1대 0.8 하안별로 이렇게 작은 게 예쁘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황금비율의 비밀이라는 동영상 제목을 붙여서 한번 동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